이번 시간은 168페이지 벽돌사키의 일반적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과거에는 개별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가로줄눈이든 세로줄눈이든 기본적으로 도면이든 공사시방세의 정한반바가 있으면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한바가 없을 때는 기본 10mm가 표준으로 된다겠죠 그리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줄눈 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벽돌사키법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세의 정한바가 없으면 영식이나 하란식사키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식사키하고 하란식사키는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식사키는 모서리의 두 번째 벽돌을 2호 토막이나 반절을 썼었죠 그런데 하란식사키는 길이사키 7호 토막을 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통줄눈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영식사키는 하란식사키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미식사키나 불식사키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 유년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세로줄눈은 명심하십시오 세로줄눈은 모로타르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세로줄눈은 우리가 사춤 채워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주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벽돌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우리가 쌓아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쌓기 높이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그래서 하루의 쌓는 높이죠 하루 쌓기 높이적인 측면 하루 쌓기 높이를 한번 정리하도록 보겠습니다 하루 쌓기 높이 하루 쌓기 높이에서 먼저 첫 번째로 돌 석재는 표준이 1m 이하로 해야 돼 1m 이하로 합니다 그리고 벽돌 벽돌은 표준이 1.2m죠 1.2m 그리고 최대가 1.5m 이하죠 1.5m가 되는 겁니다 이하가 작아서 기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벌록 자 벌록은 표준이 1.5m입니다 벌록은 표준이 1.5m가 돼요 그리고 ALC벌록은 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을 ALC벌록이라고 해요 ALC벌록은 표준이 1.8m예요 그리고 최대가 2.3m가 돼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야 표준만 정한 것이 있고 최대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뭐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시방서 기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쉽게 얘기합니다 무거우면 하루에 많이 쌓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무글수록 낮게 쌓는 겁니다 가벼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ALC벌록이 제일 가볍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 두 개가 아니고 많이 낸 거예요 벽돌하고 벌로 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 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연속되는 벽의 일부를 벽돌을 나중 쌓기로 할 때는 청단 들여 쌓기면 돼요 그러면 청단 들여 쌓기는 이렇게 쌓는 게 청단들여 쌓기 단을 두어서 쌓겠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청단 들여 쌓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청단 들여 쌓기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벽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여 쌓는 게 이것이 청단 계단 형태로 쌓는 것이 청단 들여 쌓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우리가 알아두시고 벽돌, 벽이, 블록, 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 연결철물을 3단이죠 블록 3단마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 크기하고 무엇이다? 벽돌 크기가 다르잖아요 블록이 크고 벽돌이 작기 때문에 블록 3단마다 그러니까 보강해줘요 블록 3단은 600mm입니다 660cm 이거마다 연결철물을 보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블록도 빼고 그냥 5단으로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이고 벽돌이 아니에요 벽돌 3단은 200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블록 3단이 된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개념은 이거죠 물축임에 대해서 해놓은 거예요 물축임 물축임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우리가 호수를 해주면 된다니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해주라는 거예요 붉은 벽돌의 경우는 하루 전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거기 해놨죠 이 콘크리트 벽돌이 시멘트 벽돌이죠 콘크리트 벽돌이 시멘트 벽돌이에요 시멘트 벽돌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의 경우는 우리가 해놨죠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해놨죠 이건 쌓기 직전에 쌓기 직전에 우리가 물을 축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을 축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돌에 물을 축이면요 시멘트가 물에 녹아서 나와요 그럼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축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화 벽돌은 물 축임 안 한다겠죠 내화 벽돌 그래서 내화 벽돌은 물 축임을 안 합니다 내화 벽돌은 자체적으로 물 축임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얘는 시멘트 모르타라가 아니라겠죠 자 그리고 이 벽돌은 일반 벽돌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 축임을 합니다 전체 물 축임을 안 해요 그래서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강블록조 보강블록조에서는 물 축임을 안 합니다 물 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조의 물 축임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의 보강벽돌 사키는 이 파트는 제가 저 부분에 했습니다 18회 때 시방세에 들어가서 많이 낼 걸 대비해서 해드렸는데 그때 지문 두 줄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너무 열심히 볼 필요는 없는 파트에 해당됩니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벽돌 벽체 균열 원인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계획슬계상 미비루한 균열이 있고 슬계상 결함에 의한 균열이 있죠 그러면 보통 계획슬계상 미비루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이 위험해요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균열들이 계획슬계상입니다 시공상 결함은 균열이 발생해도 구조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보기에 안 좋고 그리고 누수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시공상 결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초가 부동치마가 생기면 위험하죠 이런 것은 계획슬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는 항상 명심하세요 배치는 설계상 배치하는 계획할 때 설계할 때 배치하는 것이지 시공은 도면에 따라서 공사하는 것이 시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치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계획슬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보면 저게 낫죠 3번에 불균형 큰 집중하중 행력이나 충격이 온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불균형 행력이 왜 설계할 때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켜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하중을 어느 한쪽을 집중하중이 작용하겠다 그러면 설계상 잘못이 되는 겁니다 시공은 이해하겠죠 도면대로 공사하는 게 시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나 큰 집중하중이 생겼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계획 설계를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벽돌벽의 균열 방지 대책 나옵니다 그러면 1번에 가급적 복잡한 평면 구성을 피하라 그럼 평면 구성을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치마에 대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왜? 부동치마가 생기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균열이 완전 고정된 곳은 미장 반응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게 진행형 균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균열 폭이나 깊이가 계속적으로 균열 길이도 증가되고 균열 깊이도 증가되고 폭도 계속 증가되는 것은 진행형 균열이에요 그러면 진행형 균열을 미장 보수하면 또 째집니다 그래서 진행형 균열은 원인 파악을 해서 균열을 원인 파악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우리가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나중에 미장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균열이 고정이 되면 우리가 그때 미장 보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가급적 동일한 형식 그리고 동일 구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종 형식 기초를 하게 된 부동치마 생기죠 그러면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종류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 써주라는 겁니다 양질 재료 자제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창틀에 균형적 배치하고 상하층의 창호 위치 이런 것을 주의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층의 창호 위치는 동일 수직선상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건물의 중량 배분을 균일화해서 우리가 하중 집중 현상을 우리가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량 배분을 균일화하게 해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설치하고 있는가 하면 7번상 테두리보 조적조는 벽체 위에 테두리보를 설치해 주는 거죠 테두리보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벽상무이일제 접합부 이런 데 있죠 변하는 부분 이런 데는 신축줄류나 조절줄류를 설치해서 균열 방지를 해주자 변하는 곳 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화현상 이 백화현상의 개념 가지고 두 번 냈어요 딱 두 번 출제했습니다 2회 때하고 24회 때 25회 때 낼 가능성 없겠죠 자 쉽게 백화현상이 이 벽이 있을 때 자 외부에서 빗물이 침투돼서 생기는 거죠 빗물이 침투되면 이 벽 부분에 석회 성분이 자 모로타르의 석회 시멘트 성분이 있을 겁니까 그럼 이것이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수산화 석회로 벽면으로 유출이 됩니다 유출이 됐을 때 자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한 건데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면서 얘가 탄산칼슘이 생겨요 탄산칼슘이 생기고 물이 형성이 돼요 물이 정발되고 탄산칼슘이 흰 가루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빗물이 침투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침투해서 발생하는 게 백화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면 방지 대책은 쉬운 거예요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방지 대책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바로 딱 두 번 냈는데 그게 바로 앞전에 바로 냈기 때문에 자주 내는 파트는 아니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2회 때 한 번 내고 24회 때 냈어요 와 20 몇 회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73편이 벽돌조 보건 및 청소공사와 관련된 거죠 이것도 시방서 부분 낼 때 한 번 낸 거예요 그런데 이 파트는 또 언급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봐야 되겠다 그러면 173편이 청소 방법이죠 물 세척이 있고요 물로 세척해주고 그리고 세제 세척 제일 먼저 물 세척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제 세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제 세척은 우리가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알칼리성 산성제에서 만들고 중성제에서고요 그런데 물로나 세제 세척으로 안 되는 것은 이제 뭘로 한다? 산세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세척은 주의하실 것이 많이 해주면 안 되겠죠 염산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묽은 염산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그 기본이 3%에 산은 산삼 이렇게 보면 돼 3%입니다 3% 뭐 그 가지고 한 번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볼록이 나옵니다 자 볼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를 막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 볼록은 볼록은 기본형 볼록의 기본 치수가 이렇게 된 볼록은 어 자 기본형 볼록이 우리가 여기선 쓰고 있는 게 볼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구멍이 이렇게 세게 놨죠 상공 볼록 형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 길이는 어 기본형 볼록이 2배 390mm예요 390mm이고 자 이게 높이가 190mm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폭은 다양해요 100mm짜리 있고요 150mm짜리 있고 190mm짜리 있고 210mm짜리 있고 총 4종류가 있어요 두께 별로 우리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륙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50mm 이상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기준 잡아두시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작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플라스마에서 2mm 정도 오차는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형 볼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볼록에서는 여러분이 중점해둬야 될 것이 자 이겁니다 거기 177페이지 자 블록 쌓기에서 178페이지까지죠 요 내용이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여기를 집중적으로 잘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두시고 그래서 177페이지 보시면 준비해서 자 먼저 1번에 줄기초 연결복 바닥판 기타 블록우살 밑바탕 있죠 밑바탕은 자 줄기초나 연결복 바닥판 전부다 철근콘크리트예요 블록을 쌓을 밑바탕은 철근콘크리트죠 그래서 바탕 정리하고 물축 청소하고 물축임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블록은 이런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로 축여주면요 블록이 수축균열이 발생해서 물을 전체 축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바탕은 밑바탕은 철근콘크리트니까 물을 축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체크하시면 된다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거기 보시면 6번이죠 자 페이지 178페이지 6번이 중요한 게 4번이네요 4번 4번에 보시면 블록에 붙은 흙이나 먼지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모르타르 접착면만 우리가 적당히 물축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했죠 블록은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해서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볼록을 전체의 물축임해주면 두께가 상이하잖아요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얇은 부분에 건조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옷 보세요 얇은 옷이 빠르게 건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옷을 말려면 뚜껑 부분은 자 어떻게 늦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차이가 있는 옷들은 항상 뚜껑 부분을 만져오고 건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얇은 부분은 다 말랐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건조가 되면 그 부분이 균열이 가요 그래서 전체 물축임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8페이지 그 쌓기에서 거기에 저거 나오죠 그래서 1번 동의를 하잖아요 자 보통 조적주의 기본은 세로줄눈을 막힌줄을 시공하라 했겠죠 통줄눈을 시공하면 안 된다 겠습니다 그리고 3번 꼭 체크 해수용은 살두께가 두껀쩍 큰 편이 위로 가야 된다 큰 편을 위로 가게 했어야 된다 자 왜 그런가 볼록은 아래위에 구멍이 동일하면 제작하다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크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살두께가 큰 편이 구멍 작은 게 위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편이 살두께 위로 가게 해서 위아래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 그래야지 위에다가 접착용 모터 많이 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편이 위로다 아래로 하면 안 됩니다 지문 지문 두 번 두 번 썼거든요 한 번 답을 만들 거예요 큰 편이 위로 입니다 이엑사이대 위아래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이런 것은 잘 권칩니다 그리고 5번 체크하시고 하루에 쌓기 높이는 1.5m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좌축에 가서 한번 보고 봅니다 블록은 표준이 1.5 라고 했죠 1.5m 자주 냈습니다 1.8로 막 권쳐서 냈어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4가지 딱 정리해드렸죠 이건 뭐 수치 계속 장난치는 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그 점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까시 모르타르 사춤하는 높이 사춤은 영어로 크라우트고 바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또는 메워주는 것을 사춤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케로 한다 블록 상켜니까 60이네 3켜 쌓고 채워주고 3켜 쌓고 채워주고 이래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좀 하루에 한 번에 다 쌓아가지고 한 번에 채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3켜 쌓아주고 우리가 사춤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5효로 냈습니다 그럼 3이란 3이란 수치는 5로 많이 바꾸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 합시다 그래서 3켜 시 우리가 해준다 그런데 하루 작업 종료할 때 이 개념 입니다 철근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넣고 우리가 하루 작업을 종료하게 채워줄 거 아닙니까 블록 상단에서 50mm 아래까지 채워주라는 겁니다 하루 작업 종료할 때 그럼 여기까지만 채워주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날 여기서부터 다음에 여기서부터 채워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채우자 그래서 블록 상단 탁 체크하십시오 아래로 50mm 상단에서 50mm 아래까지 두라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면 뭐 병량 개념 나오죠 병량 병량 개념은 다름아닌 이거죠 병량 이라는 것은 내력벽 길이의 총 학계를 벽의 양 아닙니까 그 말 들어요 벽의 양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력벽 길이의 총 학계를 내는 거예요 내력벽 길이의 총 학계를 계산을 합니다 학계를 플러스해서 그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이 병량 이에요 그럼 병량이 많다는 것은 내력벽 길이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뭐가 적다 개구부가 적다는 거예요 개구부 조직적으로 간단하다 개구부가 많아지면 약해집니다 벽의 양이 많아야지 튼튼한 건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핵력을 저항하기 수평력 저항하기 최대한 병량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 점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보강 블록 공사가 보강 블록 조가 나옵니다 보강 블록 조는요 세로 줄로는 통줄로 시공합니다 보강 블록 조 왜 그런가 하면 철근을 이 중간에다 끼워 넣으면요 힘들어요 보강되면요 그러면 철근이 여기에 보강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보강이 되고 그러면 이쪽에 블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사춤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막힌 줄 하면 다음 블록은 어떻게 위에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공사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보강 블록조는 통줄로 시공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강 블록조에서는 벽 세로근 좀 보십시오 수직 철근인 세로근이 주배인입니다 원래 명심하세요 벽이나 벽은 수직 철근 수직 부재니까 수직 철근인 매인입니다 그래서 세로 철근은 이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철근 잊지 않고 우리가 해 주셔야 3번이네요 세로근 원칙 기초 밑 테두리 부위에서 위층 테두리까지 잊지 않고 배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철근 이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정착 길이가 나오면 보강 블록조는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철근 직경에 40배 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40배 정착 길이는 가로근이든 세로근이든 개구보강근이든 무조건 철근 정착 길이는 몇 배로 40배 이상으로 가주시면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피복 두께는 기본 20m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20mm 자 그리고 페이지 181 페이지 3번의 블록 쌓기 6번째 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죠 콘크리트 블록은 보강 블록조에 물축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축임에 대해서 보강 블록조는 물축임을 안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보강 블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명심하시면 항상 보강 블록조를 먼저 공사하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앞으로 내야 되는 파트입니다 잘 봐 두십시오 아직까지 블록조가 시험에 안 나와서 그렇죠 나오게 되면 이거 출제할 수 있다 보강 블록구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면 누구부터 보강 블록조를 먼저 시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라멘 구조의 정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멘 구조를 먼저 만들고 나서 보강 블록조 하면요 공사 못해요 막 뚫어 가야 되고 철근 넣고 그 다음에 크라우팅 해야 되고 힘들어서 공사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방 블록은 말 그대로 일반 블록이 아니고 인방 블록은 유자형 블록이에요 이렇게 된 블록이 이렇게 된 블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부 상부에 이렇게 된 블록을 이렇게 된 블록을 밑에 털 설치해서 이걸 싸고 여기 철근 넣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철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라우트 하는 거 채워가지고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방 블록이에요 그럼 인방 블록은 2분이에요 그래서 18회 때 2분 지문 언급했어요 인방 블록은 장문틀 좌우벽 옆턱이 얼마예요 채송 이것도 통일하고 200ml 이상이 최소 기준이에요 그런데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이 없죠 그럼 400ml 안전하게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만 했어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정한 바 없을 때 400ml 이것만 언급을 해가지고 시험 주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리고 이때 피복 두께는 인방 블록은 수평 부재니까 힘을 받죠 처지잖아요 그래서 피복 두께가 얘만 30ml 보강 블록조의 기본 피복 두께는 20ml였잖아요 그런데 인방 블록만 기본 30ml 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방 블록은 여기만 물추김 해주는데 이 앞면 여기만 물추김 해주는 여기 그라우트하고 접촉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앞면 여기만 물추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략히 이렇게 규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돌구조 간단히 하고요 그 뒤에 공사 지붕구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